이별이 그래서 슬픈 거예요. 사랑을 마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랑마저 이제 좀 사랑 좀 하려고 했는데 죽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래서 저는 사랑도 나중에 하지 말아라. 사랑도 언제 해라? 지금 해라. 죽고 난 다음에 울며 불며 통곡하지 말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랑해야 돼. 나중에 사랑해. 그 어떤 아버지가 단식하고 막 그러면서 그 아이한테 해주지 못한 게 너무 가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옆에 지금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소중한 사람들한테 함부로 대하냐 이거예요. 내가 본당신부 할 때도 60살 먹은 엄마가 죽었어. 40살 된 놈이 와갖고 울며 불며 생전 찾아오지도 않던 놈. 4년 5년 한 번도 안 찾아온 놈이 울며 불며 이런 말이에요. 왜 죽느냐고. 조금만 더 살면 내가 효도할 텐데. 그 자식은요. 엄마 80에 죽어도 그때 와서 뭐라고 그래. 왜 벌써 죽느냐. 조금만 살아도 내가 효도할 텐데. 지금 효도하지 못하는 자식은요. 나중에 절대 효도 못합니다. 여기 지금 60, 70대신 분들 지금 40, 50대신 자식들 나중에 효도할 것 같아요? 점점 못합니다. 지금 못하는 자식들은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40, 50대신 분들, 30대신 분들 내가 부모님한테 나중에 효도해야지. 어린 밤 푸누치도 없어요. 지금 하지 못하면 나중에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도 마찬가지고 지금 해야 돼. 죽고 나서 울며 불며 아이고 불쌍해서 어떻게 사랑도 마저 못했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이 슬픈 거예요. PBC 평화방송 너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시작한 이 곡을 시기시켜 주지 않더라도 어떻게 보미할 것 같아요. 지금 시작한 이 곡이 시기시켜 주지 않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을 시기시키는 게다가 이 곡은 Cadalando CF가 Kanon을 좋아해요.